소미가 자면서 발이 꼼지락꼼지락해요. 도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걸까요? 소미도 가니니니 언니 닮아서는 그냥 조용히 안잡니다. 몸부림 발버둥 귀염둥이 설마 이런 꿈? 이렇게 슬리퍼 물었뛰는 꿈? 아우 물었뛰고야 말겠다. 가만히 있어라 슬리퍼 이 녀석아. 뭐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니뉴언니 옷 물었뛰는 꿈? 놔아 이 녀석아. 아니면 니뉴언니가 아끼는 구두랑 노는 꿈? 설마 터널이랑 레슬링하는 꿈? 아이쿠 날아다녀요. 그나저나 저 터널은 일주일도 못가서 다 부셔진 비운의 터널입니다. 앙! 야무지게 물어뜯어지마! 으라차차! 이렇게 인형도 가지고 노는 꿈! 아니지 공 가지고 노는 꿈인가? 그것도 아니면 소미가 넘나 좋아하는 휴지 물었뛰는 꿈! 소마 진짜 무슨 꿈 꾸고 있어? 응? 아우 궁금해. 오호라 산책하는 꿈 꾸는구나. 아니면 갓니린니 언니들이랑 노는 꿈? 앙! 좋아 좋아! 뽀뽀뽀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이 언니들이랑 노는 시간이죠. 아니면 언니들 간식 빼서 먹는 꿈을 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아빠를 버둥거리는 걸로 봐선 목욕하는 꿈? 이렇게 버둥버둥! 아이고 귀여워! 아니면 간식을 야무지게 먹는 꿈? 소마 좀 가르쳐줘요. 아우 진짜 넘나 귀염둥이! 니블리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솜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나요? 앙! 피리보는 소마! 얘기 좀 해 타옹! 듣는 척도 안합니다. 꿈속에 소미가요? 귀여운 등이! 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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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완전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오. 잘 자요. 우리 솜 알라베 하트병 뿅! 바랍니다. 우리 솜 알라베 하트병 뿅! 짜증나요! 여러붑몸 또는 잠에 빠진 Jewish Katie경입니다. 아주 Сам많을 Nimble 뿅! 우리 솜 알라베 하트병이 넘는 속에서ос이 한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